마차 아멘 아멘 아멘 scratches 아멘 에베리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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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멍멍멍 때리고 있음 이렇게 안 그래도 내가 힘이 없는데 그래도 노래가 끝나면은 그래도 듣기 싫은 노래라도 그래도 예의가 있어야 되고 맞지? 그럼 박수라도 한 번씩 더 칠하면은 나가 최고인 줄 알고 죽을지도 살지도 모르고 똥인지 대장인지 모르고 열심히 하는데 다들 지옥 삐덤 번역이요 다들 몸만 때리고 있고 어 좀 안 돼가지고 좀 즐기자는 거지 나 혼자 막 백날 자라보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 맞지요? 같이 공감력이 형성이 돼야지 그래도 공연이라도 한 번 보여줄 맛이 나네 어 나 지금부터 그러면은 나 혼자 내가 올해 나이가 90하고 8이지만은 그래도 나이라도 한 사례가 더 먹어 나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우리 뒤에 있는 식구들이 이제 열심히 하네 예 나 지금부터 국과 상으로서 한 번 더 십몇에게 한 번 더 쳐줄게 어 괜찮겠지? 대구다기 싫으면 내가 먹으러 듣고 대구다기 싫으면 박수도 한 번 치고 어 고로 그렇지 어 아유 실생이나 괜히 나왔어 이씨 대표가 아 좀 쉴건데 이씨 된장 아니 이거 소리가 많아서 그래 이제 소리 안 나는 걸로 좀 하자 어 이걸로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어 아유 힘이 없네 어 그래 준비됐어? 준비됐어 노래 한 번 들어줘 응 가자 헛 저게 갖다 놔두고 타구야 남들이야 즐거워서 꼴골 붙지마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마 아 우리랑 몰래 박수 찍살려려려면 박수 치고 박수 아찔치고 박수 아찔치고 그래요 웃으면 아는 욕이 없네 어 그래 가자 헛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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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